천평규모의 백화점 형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1층,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작한 제품을 준비하였습니다. 장롱, 침대 및 흑침대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와 도료를 사용한 주니어 가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한 집안 인테리어와 맞게 맞춤 제작한 쇼파 및 침대도 있습니다. 이태리 하이모든 스타일 쇼파와 메모리폼 침대도 있습니다. 명품 가구 백화점 많이 찾아주세요. 이태리 하이모든 스타일 쇼파와 메모리폼 침대도 있습니다.